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림 그리고 글씨 써 볼게요 어제 사용한 동그라미 종이를 한 번 더 사용해 볼게요 동그라미의 형광펜으로 규칙적으로 줄을 그어 주세요 반복해서 3개의 원들을 그려 줄게요 동그라미의 위치를 잘 정해서 또 그어 주시구요 색깔은 처음 거랑 다르게 해주세요 이제 줄을 그어 줄게요 리본도 그려주구요 노란색으로 또 가운데 채워 줄게요 문장 써 보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라 내 인생 천천히 써 보세요 전구에 반짝이 펜으로 점을 찍어 줄게요 전구에 반짝이 펜으로 점을 찍어 줄게요 이렇게 오늘도 캘리그라피와 그림 그려 봤습니다 추운날 건강 조심하시구요 내일도 좋은 문장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